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테마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여섯 가지 방법 중에서 세 번째 시간 원죄는 좀 원죄가 직관적이진 않아요 당신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곤경에 처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비법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기억해라 이름은 너가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서 가장 달콤한 소리다 이 정도가 결론이어서 이름을 꼭 불러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름 불러주면 좋죠 근데 이게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서구권에서 온 책이니까 사실 이게 100% 우리나라에 맞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는 이걸 좀 모디파이 해서 고쳐서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꿔주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그냥 이름 불러주면 되게 싫어하고 예를 들어 저는 나이 많은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봐서 이런 공경에 많이 처해보고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서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데 신영준이라는 꼰대를 만났어요 그러면 신영준님 이렇게 불러줘도 싫어해요 우리나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호칭을 같이 불러줘야 됩니다 박사님,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그래야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야 싫어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좀 이제 외국물 먹어서 그냥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러준 적이 많았거든요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데일 카넥이 인간관계론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해서 맞게 이름 플러스 호칭을 불러줘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 맥락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이 적은 친구들 요즘 세대 친구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되게 우리나라는 호칭의 문화입니다 호칭의 문화 그래서 안전빵이 뭐냐면 항상 선생님이 제일 안전빵이에요 왜냐하면 뭐뭐뭐뭐님 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에 인터넷에서 누구누구 부를 때 좋은 친구를 부를 때 님 붙여서 익숙한 친구들도 많은데 나이 많은 어른분들은 그냥 님도 되게 불편해한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그거를 좀 그래서 난처한상을 몇 번 겪었다니까요 근데 언제나 안전빵으로 그냥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보다 어려 보여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뭔가 문제에 빠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여기여 저기여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뭐 그 사람 이름을 제가 모르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분들도 뭐 제가 낮춰 부른 건 아니까 야 뭐 그런 거 반말한 것도 아니고 여기여 저기여 보다는 그냥 선생님 불러주면은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말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제 그냥 이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제가 이제 강연에서 이 얘기를 저는 이제 데일카닉 인강이 수십 번 읽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강연 가면은 이름이 뭐예요 이걸 잘 물어봐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거를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호칭도 불러주고 무슨 무슨 과장님 무슨 무슨 대리님 그 다음에 누구누구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그냥 누구누구님 아니면 이제 의사소통이 잘했을 때 뭐 영준의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 실제로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 되게 좋아해요 왜 이게 이제 데일카닉 인간관계론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호감을 얻는 여섯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남에게 진실된 관심을 가져라 일단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그냥 여기여 저기여 하는 것보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관심 갖지 않으면 이름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외웠다는 건 이미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예요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호칭까지 제대로 불러주면은 아주 좋죠 아주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이름을 불러주는 습관 플러스 호칭까지 해서 하는 걸 자꾸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여러분이 혜택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특히 대중 강연을 하고 대중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맨날 여러분들한테 사과하고 저는 항상 사과를 해요 멘토링 프로젝트를 가서 사과를 하고 그 사과 1번이 여러분 내가 이름을 다 외웠어야 되는데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아 이거 이제 꿀팁도 넘어갑니다 그래도 이름은 까먹었지만 그때그때 이렇게 만나지 않았냐 그 상황 정도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주 머리 쥐가 납니다 그것까지 하려면은 그래도 저는 안꺼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실제로 이름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름을 여러분 꼭 불러주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라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호칭까지 붙여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냥 이게 일상화가 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이득과 혜택이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를 해서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오늘 특집으로 이거 방송 나가는 시점으로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여러분 뭐 호칭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여러분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닉네임이랑 응원 메시지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 그대로 쳐갖고 뭐 복붙 안하고 제가 딱 일일이 쳐갖고 너무 길게 단진 마세요 한 문장으로 하면은 한 시간 또 아니 하루 동안 다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힘내시라고 제가 댓글 또 쭈루루루 카트랑 찍어드리고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달아드리니까 빡독에서 실제로 제 이름 불러주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보셨죠? 제가 댓글로만 이름 이거 빡독이 아니라 불과 며칠 이 강연을 찍는 기준으로 가장 가까웠던 강연이 토닥토닥 강연인데 거기서 참가하신 분이 저 빡독에서 불렀나? 빡독에서 말씀하셨나? 아무튼 다 지난달 일인데 어 저 이름이랑 이거 불러주셔서 너무 고마우셔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또 뭐 천명이 달리든 뭐 만명이 달리든 하루 동안 달린 거는 제가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제가 대답 다 해드릴 테니까 이름이랑 듣고 싶은 응원문구 적으시면은 제가 다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졸꾸러기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또 만나요